Don't you hold me down. 80카운트 작품입니다. A가 48카운트, B가 32카운트 있습니다. 섹션 1, A의 섹션 1. 시작! 1, 2, 3, 4, and 4, 6, 7, 8, and 1 하고 왼발로 끝났습니다. 섹션 2, 오른발 뒤에 시작! 2, 3, 풀턴, 4, 5, 6, 7, and 8. 7에 90도 왼쪽으로 돌고, and 8에 니팍. 섹션 3, 시작! 크로스! 1, hold and 3, hold and 5, 6, 7, 8 하고 재즈 박수 90도로 끝냅니다. 섹션 4, 만보 스텝, 시작! 1, and 2, 3, and 4, 5, 6, 7, 8, walk, walk. 두 번을 해서 왼발 끝났습니다. 섹션 5, 락킹체어. 천천히 정박으로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오케이, 섹션 6 마지막입니다. 뒤에 옆에 하시면서 90도 시작! 1, 2, 3, 4, walk. 5, 6, 7, touch. 오른발 터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B 있습니다. B의 32 카운트. 섹션 1부터 천천히 빠른 위브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발부터 시작! 1, and 2, and 3, 4. 롤링 발. 5, 6, 7, 8. 섹션 2 스위치 스텝하고 히치합니다 시작 1&2&3&4 피벗 5&6 풀턴 7&8 하고 왼발로 끝났습니다 섹션 3 오른발부터 스텝을 워크를 걷는데 3번을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1&2&3에 모아주고 4에 약간 스몰 점프 하시면서 엉덩이를 푸시백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발로 5&6 90도 시작 5&6 7에 손을 푸시 7&8에 오른손을 가져오면서 왼발 스윕 이게 8입니다 그 다음 바로 시작 1&2&3&4 5&6 90도 하시고요 7은 홀드 8에 오른발 중심을 그대로 두시고 왼쪽으로 180도 그래서 왼발뽀인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8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시작 1&2&3&4&5 5&6 7 8 1&2&3&4 5&6 7 8 1&2&3 4 5&6 손 3 1&2 3 4 5&6 7 8 하고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시퀀양스 가 있습니다 A마이너가 있습니다 A마이너는 32카운트만 하고 마지막에는 B B 2번을 합니다 12시 반에서비가 있습니다 32카운트 하고 B B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실 때요 또 B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7 홀드하고 계속 오른발의 무게를 중심을 뒀잖아요 근데 마지막 B, B를 두 번 하실 때는요 피벗으로 하세요 오른발에서 바로 왼발로 무게중심을 옮겨주세요 그래야지 오른발로 빠른 위불로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